나같이 엄마, 이제 공을 해보지다.. 이거 먹으러 이것을 찍어야 할 것 같은데.. 어이구 어디 맛 좀 봅시다... 크으으.. 타면서.. 호로록 하다.. 맛있니? 오 입맛이 쫙 달라붙어.. 아까 배부르다면서 앙청.. 배가 물러도 자꾸 땡기는데? 면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게 엄청 맛있어 그런거같아 사르륵 입에 녹는게 향긋하면서 좋네 향이 살아있어 달짝지근하면서 향긋한 음식이 포장도 되는구만 이렇게 이쁘게 포장지까지 해가지고 쫙 쏴주신 포장을 주문했듯